이 영상 보기 전에 꼭 본인이 함께 봐야 한다며 오늘 입주자 모임에 참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. 너무나 훈남이네요. 둘째 아들 허훈 씨 오셨습니다. 너무 좋다, 너무 좋다. 너무 반가워요. 너무 훈남이야. 안녕하세요. 디소니봄 농구 선수 허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허훈이 빠르게 다닙니다. 허훈. 들어갑니다. 허훈 돌파. 허훈이 올라갑니다. 못 봤어요. 허훈 돌파. 페이드어웨이 들어갑니다. 아버지한테 농구를 댑였다가는 돌아오는 욕밖에 없습니다. 해방 라이프 쭉 보셨잖아요. 보시면서 느끼는 건 어떤 것들을 느끼셨어요, 아빠의 해방 라이프가? 근데 아버지가 진짜 안 해본 것들을 다 해방타원에서 한 거거든요. 진짜 집에서는 진짜 쇼파에서 누워서 어디 가지를 않는데 쇼파 외에는 진짜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고. 쇼파가 이렇게 꺼졌다고 그러죠. 아버지가 밥을 한다거나 빨래 돌린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. 아예. 집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. 아버지 해방타원에서 혼자 이런 걸 한 걸 보니까 되게 챗돌았고. 좀 어떻게 보면 좀 짠했어요. 짠한 부분도 있었구나. 엄마, 어머님은 뭐라 그러세요? 아빠의 생활을 보시고. 어머님은 약간 그전까지는 좀 미완성이었다면 이걸 통해서 사람이 완선력을. 완성이 됐다.